뭐가 안좋은 일이 생길까봐 무서운거에요? 네 좀 불안한게 많아요. 뭐가 불안해요? 그냥 다 불안해요. 그럼 귀신같은건 안무서워요? 귀신도 무서워해요. 저는 머리를 애기 보다보면 헝클어지고 이러잖아요.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자꾸 뒤를 잘 돌아봐요. 무서워서. 머리가 헝클어지는데 돌아보다가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그게 저는 귀신같이 누가 옆에 있었던걸로 느껴졌어요. 본인머리같고? 응. 헝클어지한 적도 있던데. 빨리 돌아가면 본인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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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네. 이럴 뭐에요? 불안장의 수준인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때는 아주 고도의 전략일수도 있어요. 혹시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예전에 일부러 그런식으로 약간 좀. 근데 원래 겁이 어렸을때부터 많았어요. 원래 겁이 많아요. 원래. 혼자 있을땐 어떻게 해요? 밖에 돌아다닐때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주머니 아저씨들 이렇게 손 막 이렇게 넣고 다니시고. 그럼 혹시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씩. 흉기같은거.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들고 다녀요. 저도 들고 다녀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나한테 해보지하면 안되니까. 뭘 들고 다녀요? 뭐 이렇게. 커터칼이나 그런거. 얼마나 칼을. 칼을. 원래 커터칼을 이렇게 하면. 여기 뚝불어주면 딱 부러지잖아요. 그래도 휘두름도. 마음도 되게 약해서 못 휘두를 것 같은데.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옆에 있는데. 잘 때 왜. 동생을 불러요. 남편이 있어도. 뭐. 무서운 도둑이 들어오서. 있을까. 그럼 동생이 있다고 이겨요? 어. 그래도 셋이잖아요. 아니. 처제는. 처제를 만나고 싶네요. 처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처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처제 어디 계세요 처제? 옆에 계시겠지. 어. 누가 봐도 진짜. 지켜줘야 될 듯한 것 같은데. 황당하겠어요 불렀을 때. 그날 얘기 좀 하세요 처제. 네. 그날도 역시 전화가 왔는데. 아. 무섭다고 와달라고 하는거에요. 근데 제가 천안에 살아요. 근데. 언니랑 형모가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언니랑이니까 갔는데. 베개를 이렇게 세 개를 갖다 놓은거에요. 침대에. 그걸 보고. 네. 그걸 보고 한숨이. 설마 설마 했겠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요기 자라고 하는거냐고. 저는 누웠어요. 언니랑이니까. 형부는 아 이거 뭐하는거냐고. 그렇지. 형부가 당황했겠네. 들어보니까. 아. 죽어도 안된다고요. 아유 어떻게 좀. 불편하다 불편하면 너무 안된다. 그러면. 너희 둘이 자라. 따로 되겠다. 밖에. 밖에 이렇게 문유롭고 작게. 무조건 같이. 한침대에 무조건 같이 있잖아. 아유. 왼쪽 오른쪽이. 딱 옆에. 잠이 오셨어요? 그냥. 불편해가지고. 계속 뜬으로 계속. 밤새서 그냥. 지금 잠 못 잔 얼굴이에요. 지금도 얼굴. 굉장히 피곤한거. 뭐 언니때문에 또 힘들었던적. 아유. 주말에 계속 와달라고 하니까. 데이트도 못하고. 아유. 그렇지. 또 이제 또. 겁이 많은데. 또 혼자 무서운거 다 봐요. 막. 범죄. 뭐 이런거. 아유. 그러시구나. 예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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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하려고? 아유. 무서운것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되게. 이렇게. 그게 제일 무서움으로 저한테 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죽으면.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저는 뭔가 알거같은거에요. 이렇게. 숨도 막힐거 같고. 이렇게. 죽고나서도 계속 숨쉴거 같아요? 네. 죽고나서도 계속 괴로움이 있을거 같고. 괴로움이 있을거 같고.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음. 아주 가끔. 아유. 아내가.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좀. 강하게도 얘기해보고. 어떨 때는 또. 들어지기도 하는데. 너무 황당한 소리니까. 대꾸하기가 좀. 뭐 예전에.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뭐 정신적. 외상. 충격. 아주 그. 안좋아왔던 기억 같은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신랑이 이제 고민이라고 하고 나왔고. 저도 이제 힐링을 받으러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제. 제가 엄마가 이제 중3때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좀. 이렇게. 갑자기 돌아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뭐. 감기에요 그랬는데. 이제. 감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되게 많이 걱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온게. 조금. 크지 않을까. 그 충격들면 계속.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끼어 맞추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겠죠. 저희 아빠랑 또. 저희 신랑이랑 이름이 한 글자. 중간에 한 글자만 다르고 이름이 똑같아요. 한글자막 고맙습니다.